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2학생 말이죠. 봤더니 이재명 대표 지지집회에 꽤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모가요. 지금 기자들이 엄청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아들 이름이 나갈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협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인데. 어쨌건 지금까지 밝혀진 새로운 수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참 이준석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이준석이가 무임승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어제 김호일 노인회장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임승차 가장 많은 곳이 경마공원역, 경마장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경마공원역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즉, 뭐냐면 노인들은 가서 도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이런 갈라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요. 개혁신당의 당원이 완전 정체되어 있답니다. 5만 명이 달성을 한 다음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독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 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요. 오늘 배현진 의원이 12시쯤에 순천향병원을 퇴원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건 당시 이러다 죽겠다 하는 공포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변의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상상도 못했던 사건에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은 국민 누구나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뿔뿔이 털고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이재명 대표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배현진 의원 몇 번 만나봤었는데 당차요. 배현진 의원이 저보다 한참 젊거든요. 저보다 미래가 훨씬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그다음에 누가 봐도 아주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고 인기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나 같이 방송하거나 그런 걸 딱 보면 굉장히 당차요. 그래서 머리를 뒤통수를 17번 가격당하면 그러면 진짜로 남자인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당했어도 저도 사실은 벌벌벌벌벌 떨고 한 일주일은 쉬어야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다음에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냥 욱신욱신 거리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서울대병원보다 순천항대병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영문해 보니까요. 정말 순천항대병원은 정말 훨씬 뛰어난 병원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정확하게 딱딱딱 이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열상을 열상이라고 그러지 열상을 다른 걸로 표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부었다고 그랬었어요. 부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골절이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미세하게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우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제 검사 결과 그런 부분들 없이 잘 꿋꿋하게 잘 이겨낸 것 같은데 이런 정치인이 이렇게 좀 강단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그때 11cm 자상을 갖다가 입었을 때 그게 피습됐을 때 전신마취 안 했어요. 딱 본인이 이거 잡고 가셨죠. 전신마취 안 하고 왜 전신마취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다 잃는 거를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전신마취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정치인이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면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그렇게 감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딱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배현진 의원은 이번 피습 사건이 굉장히 아주 황당하고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전화의 유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아주 당차고 강하고 정말 꿋꿋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배현진 의원도 저는 훌훌 털고 일어날 것으로 정말 기대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중학교 2학년 범인이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집회에 꽤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그 스프레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막 스프레이 뿌렸던 범인. 모방 범죄한 범인 있잖아요. 그 범인이 당시에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올 때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게 연합뉴스티비가 아마 보도를 했던데 보니까요. 저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지갑 같은 걸 갖다가 툭 던지는 저때 이제 저 옷과 비닐이라고 하죠. 머리에 쓰는 거. 저런 거라든지 전체 형체라. 이게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집회에 자주 참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영상을 본인의 어떤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계속 올렸고 친구들이 이게 왜 올리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뭔가 또 지금 보면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났던 게 지금 당초 저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빨리 알려졌어요. 3시 40분에 건물에 처음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같이 우리 채널A에서 방송할 때 그때 보니까 바로 피스블락이 직전에 본인이 휴대전화로 어떤 여성을 검색하는 모습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지금 아마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바로 가서 배현진 의원이 나오니까 배현진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죠. 두 번 묻고 그다음에 바로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물론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등등 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에게 끊임없이 본인이 뭔가 세뇌되고 어떤 학습되었던 이러한 측면이 저는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제가 기사를 봤더니 2023년 작년이죠.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하도 많이 법원을 다니니까 일주일에 평균 두 번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그때 저 중학생이 그때 갔었어요.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셀카 찍고 거기에 있어서 말은 안 하는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화면 경복궁 그것도 법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중학생이 법원을 저렇게 자주 들락날락할 생각을 했는가 그것도 사실은 이상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던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어른이 사주를 한 건가 아닌가 일단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한 때 가고 그다음에 무슨 집회 있을 때 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재명 대표 말하는 게 다 맞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반대되는 것이 잘못된 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됐었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 도의적으로 책임감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저 중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강남에 있는 학교잖아요. 네. 대청중학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강남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쟤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이재명 빠고 이재명 빠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강남에서 그랬겠습니까? 저 이재명 너무 이상한 것 같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저 중학생만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학교 내에서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대청중학교 전교 부회장이 글을 갖다가 올렸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학생이 말이죠. 제가 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다시 보기 위해서는 잘라서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접 쓴 학생이 신문사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실명 빼달라고 어제 그래서 저희 같이 방송했던 노동일 교수가 지금 바이낸스 뉴스 주필이시거든요. 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생 비슷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왔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대청중학교 전교 부회장인데 자기가 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 기자들이 그거를 자기 실명을 써서 보도를 하는 거를 그걸 빼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다 언론사마다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걔가 바이낸스 뉴스가 학생이 실명을 해서 전교 부회장인 누구 김보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빼달라고 하고 다니고 그거 쓴 유튜버들한테도 다 그걸 부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도 감독한테 이야기해서 그거를 실명을 뺐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게 아마 부모가 만약에 우리 아들 실명 알려지면 가만 안 둔다 등등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아마 적극적으로 해당 취재원 기자들한테도 그 기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다 갔거든요. 경비원들 다 만나고 이웃 만나고 하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취재를 하니까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거기 보면 학생이 콩알탄 던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이 아들한테 부정적인 어떤 걸 줄까 싶어서 이 학생이 그래서 정교 보기 전 학생이 각 신문사 돌아다니면서 급부탁하고 다니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제 띄우진 않고 그냥 읽어만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찬 학생이네. 네.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경찰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갖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앞에 지금 남대문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열리거든요. 네. 봤습니다. 촛불이 열리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좌파들은요. 그런 집회에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어린애들 데리고 나와서 지난 후쿠시마 사태 보셨지만 그때도 막 프랭카드 들고 애들이 막 하게 하고 그때 왜 이재명 대표 무슨 행사할 때 애들이 막 그런 거 구워 쓰고 반일 구워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의견이 성숙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집회에 나와서 일방적인 어떤 의견이나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주입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애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사고가 형성되기 전에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만 버릇뿐만 아니라 생각이 처음에 딱 주입이 되면 그게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렇게 애들 데리고 저런 집회에 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나가는 걸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될까 저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결정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전교조의 나쁜 영향이 부작용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세대가 이제 40대 50대 초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동기들이나 저희 조금 선배들이 다 선생님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전교조 교사 활동 많이 했는데 그때 원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나이 차이가 10살도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대 그다음에 50대 초반 뭐 이런 경우가 조금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에 이 학생은요.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자기가 뭐 촉법소년 운운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어떤 어른이 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너는 이제 형사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별로 처벌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걸 갖다 좀 어려운 말로 너는 촉법소년이야.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얘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의심도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경찰에서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줘야 된다 싶습니다. 이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TV에 보도된 영상 처음에 맞는 장면 말고 따라서 이제 본인이 전후 과정을 보니까요. 끝나고 가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형 떡 서 있어요. 그냥 사람들 경찰을 또 올 때까지도 서 있으면서 경찰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나 촉법소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당당하게 그냥 뭐 본인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때 행위를 보면 한두 번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17번이나 그냥 막 반복적으로 굉장한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하고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겁도 안 내고 있으면서 나 촉법소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보면 이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긴 한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후 과정을 쭉 보면 이게 뭔가에 의한 어떤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아까 우리 연합뉴스티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경복궁에 벽에 썼던 그 학생이 처음에 했던 학생 결국 이게 촉법소년이라서 구속이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둘이 아마 가출해서 이제 살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어떤 DM이라고 그러나요 SNS로 이제 연락이 돼서 돈 100만 원인가 300만 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면서 10만 원인가 먼저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구속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모방범죄 한 사람이 그때는 이제 그거는 20대인가 넘어서 구속이 됐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가 직접 현장에서 아까 좀 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거 뭔가 묘하게 이제 형사처벌을 안 당한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줬냐. 그러니까 중학생이 아주 뛰어나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법까지 찾아가서 형법 구조에 형사 미성년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년법 몇 조에 소년 중에서도 10살부터 14세까지는 촉법 소년이고 이런 거를 어른이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냈다. 물론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비니 쓰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면 누가 누군지 확인할 건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는 지문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으니까 그냥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딱 숨어버리고 있으면 그다음에 딱 잡아떼면 찾기 어려우겠네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꿋꿋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정황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는 살인미수는 안 되나요?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다행히 천만다행히 배현진 의원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퇴원하고 했으니까 살인미수까지는 또 그다음에 제가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약 특수상해 정도로 입건돼가지고 기소되고 형사처벌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특수상해라는 건 이제 흉기를 이용하면 특수상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명을 갖다가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흉기를 갖다가 쓰거나 이런 경우가 특수상해거든요. 그런데 특수상해도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 어떻게 될지 이제 경찰에서 기본 수사하고 검찰에서 소년부로 넘길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토할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에서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사건이 수사가 돼서 특수상해로 검찰의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잖아요. 그때 어떤 처벌 어떤 기소 내용과 처벌 수위 이게 좀 다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년법이 있거든요. 소년법상의 개념은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에요. 19세 미만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소년이에요. 아 소년이고. 그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데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는 아닌데 소년법상의 소년은 돼요. 그런데 그 소년법 48조를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 예 따른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수상해니까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이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경우에는 이제 워낙 사건의 중대성 또 그다음에 잔인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형사 처벌 받을 겁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번에 후보자들이 솔직히 이게 지금 남미나 이런 데서 일어나던 일 아닙니까?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런 거는요. 뭐 지금 정치 혼란이 있는 남미이나 이런 일어난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참 민주당 황당한 게 이재명 대표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못해서 일어났다. 이런 지금 논평을 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개딸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사실상 이 어떤 배경을 깔아주는 데는 저는 좌파들이 하는 데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파들은요. 이 촛불집회 애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 거기서 교육이 돼요. 그다음에 이 개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총탄 하나만 있으면 수박을 갖다 쏘아죽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짐치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게 왜 경찰 잘못입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민주당은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당이나 정부와 관계에 있어서는 기승전 영이에요. 기승전 영부인이에요. 그냥 뭐 견광부에 뭘 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영부인 바짓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지는 이 전략인 것 같고 스스로 민주당 내부와 관련해가지고는 기승전 명이에요. 무조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저놈이에요. 최고 저놈.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에는 최고 저놈이 있지만 민주당에는 민주 존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참 이 최고 저놈 이재명 모든 게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수사 안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정말 이게 무슨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이 신입니까? 이재명이 수사 안 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신이 아니라 신기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원희룡 후보한테 패배해서 탈락한다. 그러면 언제 내가 친명이었겠느냐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는 180도로 딱 변할 것이다. 표변할 것이다. 제 예측인데 맞는지 한번 보시죠. 감독님 저를 너무 오래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정 변호사님 오늘 용어 선택이 아주 정말 탁월하십니다. 신기루요. 기승전 아까 명 그러셨나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자, 이러니까요. 지금 후보들이 걱정이 많은 모의입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 방금 조끼 또 방금 이런 장비 그다음에 또 옆에 수행원들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모방심리가 또 있어요. 이게 누가 뭘 하면 나도 해도 되겠네? 이게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조금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방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막 선거운동 할 때 막 손 꽉 잡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좀 겁나거든요. 사실은 이 후보들도 굉장히 아마 지금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방 직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는 좌우 대립이 무지무지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싸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싸움 하다가 아이 뭐 그냥 술이나 한 잔 하자 이러다가 말싸움이 주먹싸움 되고 그다음에 그 주먹싸움이 흉기로 해가지고 사람 죽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지금 뭐 그래 너는 여당 지지해라 나는 야당 지지할게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질 안되면서 그러니까 여당 지지한 사람은 여당 지지한 사람들끼리만 야당 지지한 사람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만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이런 테러까지 백주의 테러가 난무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싹을 빨리 조기에 그냥 아주 그냥 밟아야지 이걸 갖다가 키우다가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